이건 파지고요. 전통약과를 직접 하시네요. 전통약과와 정약과라고 해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어 오던 약과고요. 이건 개성식. 개성식 약과고. 잘 보이시나요? 약과가 이렇게 수제라고 하는 거예요. 네, 수제입니다.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. 기계 태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손으로 다 일일이 만드시는 거예요? 세트네요, 세트. 그거는 백년초. 백년초. 백년초, 호박. 호박? 이거는 이제 흑임자. 백년초, 호박, 흑임자. 여기는 참깨도 입힐 수 있고.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. 그럼요. 해바라기도 입힐 수 있고요. 해바라기는 돈, 건강. 건강은 같이 가고 돈은 해바라기가 상징적인 거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해바라기로 이런 게 나오고. 해바라기로. 해바라기 씨 통째로 들어가나요? 그렇죠, 통째로. 통째로. 감사합니다.